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휴장을 했는데요. 이 안에서도 외신들이 집중했던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빌 게이츠가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해 두 가지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선은 수소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평가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빌 게이츠는 그린 수소가 시장화에 필요한 가격 수준보다 여전히 4배가량 더 비싸다면서 IRA 상의 세액공제는 대규모 개발 활동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게이츠는 그린 수소 산업 등에 지원되는 IRA 보조금에 대해서는 건강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는 현재는 그린 수소 시장이 기본적으로 없다면서 유럽 정부들이 유럽 내 일부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도 일부 미국 내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서 3,740억 달러 하나로 약 484조 원가량을 지원하는 법안인데요. 다만 북미 최종 조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국가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게이츠는 수소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IRA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놨는지 주요 코멘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게이츠는 여전히 IRA 법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IRA 법안이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전기차와 관련 부품 무역을 어느 정도 왜곡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빌게이츠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무역도 자영무역 체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경쟁이 두 지역 모두에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고요. 이 법안이 정제되어 그 어떠한 쪽의 전기차 시장에도 왜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비교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린 수소와 관련해서는 IRA 법안이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반면에 전기차 보조금은 시장의 자유무역 체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한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 구멍 논란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행보가 나타나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들려드릴 텐데요. 빌게이츠도 그린 수소를 강조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수소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우선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청정수소 에너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청정수소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CNBC 보도 내용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탈탄소화 및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정수소가 중요 에너지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승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IRA를 통화시키면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할 경우 1kg당 최대 3달러의 생산 세액 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수소 생산 및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과 성장이 더욱더 가파를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세레스파어와 인더스트리트 노라를 두 가지 수혜 기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Reopening to recovery, 골드만삭스's China stocks surging as much as 24% by end of 2023 네,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요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는 월요일 노트에서 주식시장의 주요 테마가 리오프닝에서 회복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리오프닝 to recovery로 회복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블루머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MSCI 차이나 지수가 올해 연말이면 85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MSCI 차이나 지수 종가가 68.58포인트였던 것을 감안을 할 경우 연말까지 약 24%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승 동력 요인 역시 주가 배수 확대로부터 실적 성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 사이클이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펀더멘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1월과 2월 경제 지표와 3월에 있을 중국의 양회 및 중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어줬고요. 또 성장 동력은 주로 소비자 경제로부터 나올 것이라며 현재 서비스 섹터 경기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해 11월 초 반등을 시작했고요. 연초까지는 랠리를 이어 왔지만 1월 말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소비자 경제 그리고 1, 2월의 경제 지표 또한 그리고 양회의 결과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라고 강조해 줬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내용이고요.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을 때리고 나섰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포착이 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요 코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경제 살리기에 나서면서 빅테크 기업 때리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인터넷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중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거둬들이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경제 살리기에 일환으로 빅테크 때리기를 중단한 가운데 해당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인터넷 분야 발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터넷협회 주최 열리의 인터넷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원민 부장과 함께 텐센트 CEO, 샤오미 CEO, 바이두의 CEO, 또 넷 이즈의 CEO, 또 디디추싱 CEO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의 대표들이 일체히 다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당국의 경고를 무시를 하고 또 예전에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을 했었던 디디추싱의 청회의 CEO까지 만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또 업계는 이렇게 청회의 CEO가 공식 행사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 당국이 디디추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종료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둔화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빅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당 심포지엄이 열렸다며 규제 당국과 빅테크들은 인터넷 분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의 상장을 강행하면서 미운 털이 박혔었는데 이러한 디디추싱의 CEO까지 만나면서 중국 당국이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며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소식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President Joe Biden makes surprise visit to Kiev just days before one year anniversary of Ukraine war. 네, 주요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키우에서 잘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주권, 영토보전에 관한 변함없고 굴하지 않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군사지원 계획까지 밝혀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잘렌스키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쯤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폴란드를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를 예고 없이 방문을 한 건데요.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잘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있는 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두 시간 동안 회담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돈으로 봤을 때 6,400억 원에 달하는 5억 달러를 추가하는 군사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군사지원 목록에는 폭탄과 대전차 무기 그리고 항공 방어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외신들은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